리얼 EMS 퍼펙트 입을 착용하기에 앞서 폴리에스터 원단의 레깅스 또는 속옷만 착용해야 합니다. 랜살 위에 착용하시면 더욱 강한 트레이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리얼 EMS 퍼펙트 입 안쪽에 있는 양 패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 제품 착용에 앞서 양 패드에 동봉해드린 스프레이를 활용하여 물을 충분히 뿌려 잘 스며들도록 합니다. 패드가 엉덩이 위치에 잘 오도록 하고 최대한 밀착되도록 당겨 버클을 체결합니다. 한 번 더 끈을 잡아당겨 타이트하게 착용합니다. 케이블과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.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컨트롤러 옆부분에 온 버튼을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눌러줍니다. 전원이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 불빛이 반짝입니다.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트레이닝 모드와 단계를 설정하여 20분 동안 강력한 EMS 둥근 트레이닝을 경험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멘